아휴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 저장을 안해놨어 미니건 말고 한 방에 안죽네 자 싸이코 먹고 빨리빨리 한 방에 죽이고 가죠 싸이코 하나 먹고 제트도 하나 먹고 모튼도 하나 먹고 빨리빨리 가자 뭐 마땅히 먹을 거 없었어 여기에 자 한 방 싸이코 먹었는데도 한 방이 아니네 잠깐만 139로 이게 최곤데 역류소총으로 해보자 잘하면 원칙 가능할 거 같은데 자 빠리빨리빨리 제트 효과가 떨어졌다 아아 제트 효과가 떨어졌다 시스템 액티베리 이곳 한 방에 안주 prose 자, 됐어요. 하나 더? 어디야? 오오, 떨어진다. 어디야, 어디야, 어디야. 아, 전투가 너무 간단해. 아까 왜 죽었지? 아, 죽은 게 아니라 튕겼지.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왔습니다. 얼마나 whom 우와, 이따. 오오? 야, 때는 저래서 무섭게 아 ceso Judy ITE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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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왔다 저 트라이 레이.. 저 라이프리.. 저게.. 저게.. 이상하게.. 저.. 뭐야.. 내가 쓰면 별로 약한데.. 아.. 자 원샷을 끝내보자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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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 아.. 밑으로 내려가는 길하고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위는 뭐야 여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야 이거 이거 잘해야 돼요 너 잘못하면 한방에 죽어 여러방을 구석장에 드르륵 막아서 죽은 적 있죠 그때 식당에서 아직도 기억나 야 탄필 나오는거 봐 쏟아진다 쏟아져 자 여긴데요 다왔어요 이상한데 아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그냥 엇비스탄트에서 두번이나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? 좀 빨리 가야 돼 빨리 같은 데서 튕기는거 같애 감지기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감지기는 별로 안 무거우니까 그만큼 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오케이 자 경험치 800 크레스트 완료했어요 여기 도착하는게 크레스트 그건가 보구나 자 개그를 회수하십시오 야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해골이 문 근처에 이렇게 많지 입구 근처에 지금 시체가 엄청 많죠 오오오 오오 오우 정말 저거는 저 무기는 진짜 측정 불가다 이야 저 무기는 정말 치정불가다 오오 오오 아씨 미니건 쓰는 맛에 있구만 어? 리코나워? 소리 한 번 하죠 저 장 한 번 더 하고 이걸 내가 쓰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빵에 빵에 하면은 뽕뽕하고 죽어야 되는데 나처럼 내가 죽는 것처럼 탁 그렇게 안 죽어요 어? 이거 되게 짧네 아 잠깐 한군데 안갔어 짧은게 아니라 한쪽길로만 왔어 아까 양쪽길 있었죠 네쪽을 가는길 있었지 네쪽을 가는길 있었지 아 탈락님 어서오세요 어 뭐야이거 왜 안 나와 예 반가워요 어 원래 원래 누구 아아 아무것마 거만히도 되게 오래 오래 원해보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어요? 스카이 림을 마지막으로 보시지 않았나? 어 뭐여 이건 아 그런가? 아 맞다 맞다 그랬던 것 같다 음 몇 분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프랑스에 좀 하자고 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여름때가 똑같이 하자고 하자고 해놓고 하자고 하신 분은 잘 안보죠 어 야 이거 좋은데? 어 이 마스터를 3방에 그냥 빨리빨리 죽이는거 보니까 되게 좋은데? 저장하구요 지금 라이트 불 켠거에요 어? 스즈님 일어난다 치지 치지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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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경씨는 빨리 죽이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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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mericans 여기 저게 저게 어딨지 cũng 다 뭐 뭐 뭐 이게 뭐 없음 뭐 뭐 없음 뭐 뭐 진짜 뭔데 적도 별로 없구요 나는 좀 많이 있을줄 알았는데 이 문 문 뜯어졌다 오오 안 돼 오오 나 죽는다 개무소총 개무소총 개무소총은 초반에 좋아요 초반에 탄약 구하기가 쉽구요 그리고 데미지는 그 사냥용 라이플 유니크인 올드 페인리스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오 아직 안죽어 오우씨 그렇죠 후반 장식용이죠 몰드 페인리스는 초반 아니면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32구경 탄환을 쓰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데미지가 가장 높은 뭐 32구경 탄환 소모하기도 좀 좋죠 근데 나중에는 탄이 워낙 남아 돌기 때문에 뭐 한가지 탄환 한가지 종류만 막 쓰지 않는 이상 내가 여러가지 골고루 쓰면은 탄이 나중에는 나처럼 이렇게 막 남아요 몇천발씩 남아요 내가 이거 이렇게 모으는데 뭐 치트를 쓰거나 그런적 한번도 없잖아요 그냥 유일하게 뒤적뒤적을 그냥 많이 했을 뿐이죠 처음부터 보신 분은 알죠 살인이에요 나도 초반에 탄 탄 때문에 엄청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제 개무수총을 한참 쓰고 나니까 근데 탄 구하기가 쉽잖아 개무수총을 한참 쓰니까 이제 그때부터 탄이 모이기 시작을 한거지 뭐 어쨌든 나 가는길이 어디야? 나 어디로 가야 되지? 여기? 이하 야! 됐어 야 정말 안죽긴 안죽어 어?뭐야? 어?뭐야? 아야...되게...불 끄는거 아무것도 안보인다... 아까 여기를 잘못해가지고 강제로 여기가 됐죠? 어? 에이...씨... 여러분들 그 드라마 워킹데드 아시나요? 그건 좀 유명한 드라마라 많이 알지 않나요? 어? 좀비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필이 봤을 법한 드라마인데 드라마인데 요새 그거를 다시 보고 있거든요? 요새 다시 보고 있는데 오오... 킬 킬 킬 킬 킬 킬 야 다 오거로드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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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빨리 휴... 야 도움이 없었으면 큰일날뻔이다 참챠 킬 킬 킬 킬 킬 킬 킬 킬 tard א państwo 뭐 오브로드 많이 나오니까 뭐 재밌네 그래도 약하죠 네 확실히 도구미도 안 데리고 왔으면은 살짝 고생할 뻔 하긴 했네 좀 도망다릴 뻔 했는데 자 제트하고 물력 좀 먹죠 사이코고 볼핀 제트 고프아웃 라덱스 하나까지 저긴 막혀있었나 자 개못 확실해 개못은 저립대만 자주 사용하게 되지 어 라더우이가 굉장히 많네 콘텀도 있고 저게 오버시어반 가면 되는거 같은데 어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ho 오오오오 오오오호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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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 너 벌써부터 저거 거기 혼자 가가지고 같이가지 이게 뭐야? 내가 타개팅이 아닌데? 도쿠이 에너지 조금도 안달았어요 한 칸도 안댔어 1칸도 wow 나 도쿠이 저거 그파다 그파다 누구보다 강력한 도쿠이 시간이 뭐? 도쿠이 바로요 리안님 어서오세요 과학 100가지 찍을거야? 아니야 과학은 100가지 찍지맞아요 근접목 필요없고 에너지 모드도 필요없고 폭발물이나 좀 올릴까? 마지막에 좀 올리는건데 이게 끝이에요 더이상 못올려요 설득 50가지 올리고 나머지 1포인트를 폭발물 흥정 마지막 레벨이죠 자 만 레벨 됐어요 만 레벨 거의 완벽 자 이거 이것저것 하죠 지금 맹세스트 하고있어요 예 객샷으로 왔습니다 이제 저런건 무기도 안좋아서 잘 워낙 부재라 세인폐 저는 원래 동요를 안 데리고 다니려고 했는데 어 되게 많은데 예 얘는 그냥 귀여워서 데리고 다니는거에요 근데 귀여운데 얘가 귀엽지만은 않네 어 전사원 공진? 의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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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7 유디 자연사 사고사 다 의문사요 아니구나 마리안누한수는 사고사네요 파이올라데이는 의문사 아 뭐야 자연사 트루마 웨스트 사고사 다 운사야 몇명이셨거야? 야 이거 이름 쟤 이름 만들어내기도 힘들겠다 혹시 여기있는 이름들 다 혹시 뭐 베스타 직원들이나 거기서 따와서 그런건 아니겠죠? 겁나게 많은데? 저 기름 저거 만드는것도 힘들겠다 주거 테스트랩 저게는 시험공간이구요 시험연구실 근데 여기로 밖에 지금 갈 데가 없죠 자 테스트랩으로 가보죠 저거 더 쎄 더 쎄 더 쎄군요 더 쎄군요 밖으로 더 쎄군요 진짜 더 쎄군요 스태스보이 일루와 도구미 일루와 오 뭐야 이거 아 그런 게 센터일 수도 있네 어어 방사능 실패한 fev 시험체 FEV가 바로 뮤턴트를 만드는 인간을 뮤턴트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무슨 돌연변이 물질이에요. 내가 알고 있기로 그게 프라운 1에서의 주요 내용 아니었나? 내과장 단말기 자 차례대로 읽어보죠. 남자들 총 5 남자 여자를 무성 상태로 발전 변형시키는가 봐요. 그러니까 뮤턴트는 성이 없는 거죠. 자궁 동체라고 보다는 무성이죠. 자궁 동체는 자궁이 동시되서 혼자서 번식할 수 있는 상태지만 무성이면 번식을 못하는 거죠. 제가 딱 보니까 빌드가 나왔군요. 최강의 NPC 메타인간 예, 얘가 상시로만 하면 여포 같은 놈이에요. 아, 여포라기보단 뭐야, 근데 관우 정도로 볼 수 있나? 머리도 좋으니까 얘 머리도 되게 좋아요. 상식이 되게 많죠. 저거 컴퓨터로 다 배워가지고. 개까지 다 알고 있어. 개까지 다 알아볼 수 있나요? 기브앤테이크 내가 객 가져오는게 왜 어렵다는거지? 내가 객자는게 너의 비주얼은 너무 오래 걸리지 못해 나는, 그 다른 사람은 내가, 그 다른 사람은 상징적으로, 그 사람의 매력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, 내가, 그 비주얼은 비주얼이 나는, 그 비주얼은 비주얼이 내가 이곳에, 그리고 내가, 그 객, 그 객, 그 객, 그 객, 그 객, 그 객 아... 그... 화재경보기 야 얘는 다 알고있어요 얘는 이 안에서 먹지도 않고 슈퍼뮤스턴트를 안먹어도 살 수 있나 먹을게 없는데 자 레이더들을 잡아온거 보니까 레이더들을 잡아다가 레이더들을 잡아다가 안에 누운거 보니까 이 볼트 87이라는 데는 망한지 얼마 안된거야 막 망한지 몇백명 이렇게 된게 아니라 망한지 한 몇년도 아니고 몇년정도 픽스가 아무것도 먹을게 없이 어 지금 먹을게 여기 뽀따리가 앞에 있긴한데 여기 망한지 얼마 안된거 같아요 지금 아 뮤탄트들이 잡아다가 여기다 놓은건가 그럼 망하고서 뮤탄트 세상이 되고 그럴 수 있겠다 뭐지? 아 얘 얘 얘가 기타 갖고있나? 악당의 아 이상 뭐 뭐 저거 이거 유니크 그 거지기 이거 이거 악당의 가지고 한번 설득 매력이 소화기가 늘어나죠 별로 좋진 않아요 하지만 오로지 저거 하나 있죠 유니크에요 유니키만 가지고 와야죠 직접 보면 하나 하나 둘 마지막으로 최선을! 최선을! 하하하하! 이 선물을 너무 감사합니다 너는 천황우저일 것 같아요 루피님 맞춰오세요 자 유니크 픽스의 초대응 방침 안녕하세요 무기 딴 걸 하나 야 이거 트라이빔 레이저 이거 쓸래? 탄약도 좀 줘야 되나? 한 3개만 줘면 되나? 어? 얘 그냥 헤머 들었네? 이거 안쓰네 반갑습니다 픽스야 야 너 잠깐만 거기 서봐 쟤는 너무 빨리 가 또 얘가 나 또 뒤질 시간을 좀 주지 혼자 가가지고 다 처지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 어이 기다려 픽스 어이 터프하신 분 덩치 크신 분 에허 에너지가 안달아 어 에너지가 안달아 픽스 봐 에너지가 안달아 흑흑흑흑흑흐 천하무좌이에요 천하무좌 한 칸도 안되나 네, 파워는 모르죠. 오오, 오오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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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피해서. 에너지 좀 채우고. 자, 오, 왜 안 되겠네. 오오오, 픽스 맞아, 픽스 맞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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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호성님, 어서오세요. 자, 자, 이거 트라이빗라이프랑 굉장히 비싸죠? 하나만 팔아도 여러가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. 아니, 잠만, 안되네. 그거 또 있나? 오오오, 안돼, 안돼. 나, 나 triang 잡았다. 아이고. 딱 두번맞으면 에너지가 좋지구요 좀더 좀더좀더 좀더좀더좀더 팔을 팔을 중독으로 팔을 중독으로 얘는 픽스는 해방시켜주는게 죽이는거야 트 일단 수리하구요 오오오오 차아 지술자단말기 인커렉트 엔트리 플리즈 트라이 겐 엔트리 엑셉트 오미리 오미리탄 아 잠시만 잠시만 다이영전 문장금 해제 이게 미니건이 거의 오미리탄 아닌가요? 난 땅게임에서 미니건 나오는거 탄약이 적륙을 뭐 쓴다고 이런거 못봐가지고 그냥 난 여기서만 본거같애 그 프라우드 게임을 해서만 그치만 펄이 두부 평소에 헷갈리 엑 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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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쬐레 창피님 어서오세요 얘요 어... 아 맞아 슈퍼무탄트가 동료들이 자기를 가둬놨다고 했었지 그런거 보면은 확실히 예 그 말이 맞는거 같다 동료들도 가둬놨다고 했었던거 같은데 어어어 픽스 픽스 자자자자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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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세개짜리 세개있어요 만원 어디다? 총알무게는 없어요 총알무게는 없어서 총알 다 들고 다녀요 총알무게는 없어서 자아 정말 내보려가라 정말 아이 뭐 아니 담빛 담빛 지금 저 창문 밖에 쪽이 좋아 자아 저장해 보고 얼마나 되나 아 아 그렇네 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아 아 아